태국어로 해주세요 그 원래 나 탑탑 때인가 그 퀸 또 할 때 그 저거 처럼 아 나 뭐라고 했지?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대박 저기까지? 정렉샨 점니케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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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니케샷 점니케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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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veform devise.g hemennie. 저 높은μKоже자 했어 나 짜는 거 언니 Entrepreneur. 완전 완전 그냥 테이프 그 뭐지 테이프 돌리는 거처럼 하려고 완전 대박! 잘 들려야 돼 너무 어려워 그때 언니의 목소리 엄청 크잖아 너무 무서워요 하고 이렇게도 하고 아 그리고 속상해서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목소리 장인 그리고 이게 발음도 옆에 태국인 없으니까 제가 발음 잘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언니 괜찮아? 아 괜찮은 건 맞지? 나 몰라 언니 태국어 어 글쎄 쇼안 태국아 해주세요 태국어? 응 그러면 저번에 알려줬던 거 배고프도 알려줬나? 배고프도 봤는데 기억나? 기억이 안 나 어려워 넌슈 넌슈 이렇게 넌슈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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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슈 넌슈 나락 많이 가 나락 많이 가 마이카 넌슈 넌슈 나락 마이카 넌슈 나락 많이 가 슈워크 아이마 넌슈 나락 많이 가 아 괜찮죠? 응 여러분 배워야 된다 이제 배고프다고 보는 거예요 넌슈히우 히우 히우 언니는요? 피미니라카 피미니라카 피미니라카? 피미니 피미니는 미니제제에요 미니제제 피미니라카 미니제제나 미니제제 피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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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카 피미니 히우마이 스폐다 피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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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름에는 피미니 히우마이 넌슈히우가 넌슈히우 피미니 히우마이 피미니의 휴가 히우마이 휴 아닐 어려워 근데 쉬워요 어려운데요 넌 수히우 피어민이 히어맨? 피어민이 히어맨? 히어맨 다 먹으러 가자 다시 다시 피어민이 히어맨 피어민이 피어민이 바이킹카마이 바이킹카마이 그거도 돼 진짜? 휴마이 마이는 약간 마 뭐뭐 바이킹카마이 휴마이 얼음 얼음 미니지지 얼음 언니 언어 언니가 태국어 쓸 때 썼을 때 진짜 너무 멋있어 태국어? 말할 때? 글씨 야, 슈아 이름 써주세요 여기 여기로 아, 오케이 자 일단 누구 이름? 내 이름 벨킹카마 진짜 멋있어 먼저 잘 써 대박 민니 슈아는? 슈아 와 제 이름이 예쁠 것 같아요 대박 슈아 예슈아 예슈아도 있어요? 예슈아 대박 예슈아 근데 내 이름, 내 풀램 진짜 길다 봐봐 오케이, 왔어 이거 니차 니차? 니차? 니원 니다 그거 언니 어렸을 때 숙제 위에 이름을 썼을 때도 이렇게 길게? 니차님 대박 대박 그래서 원래는 어피셜한 거는 니차인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응 만약에 그냥 짧게 우리 원래 니차만 쓰면 될 것 같아 니차 왜 이렇게 여기 그림자 안심해 응, 가자 난 니차 쓰면 돼요 네 대박 어, 네버랜드 태국어로 서 이거 화이화이화이 네 와 아 아 네버랜드 슈어 스타일인가 봐 좀 네버랜드 네버랜드 하하 근데 우리 네버랜드 그렇게 하더라 뭘? 그 짧게 태국어 길잖아 네 예를 들면 만약에 네버랜드 영어는 네버랜드 이렇게 쓰면은 응 길잖아 응 만약에 그냥 약자 응 NBL 만약에 응 이렇게 쓰면은 태국어도 이렇게 있어 대박 온도 참 신기하다 왜냐면 너무 길잖아 맞아 근데 예뻐 짧게 자 오늘 태국어 수업 안녕 태국어 선생님 언니 이름 뭐예요? 태국어 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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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이었습니다 니차 샘 니차 샘의 태국어 그래서 저 한번 니차 샘이었습니다 네 슈하 학생 제 이름 쓸게요 이거 제 이름 맞죠? 아 예 슈하 이거? 네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맞아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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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다시 다시 예쁜데 statement 경찰 샘 흰 와우 오오 잘그렸다 그래? 이거 맞아? 어 어 근데 원래 어 괜찮아 어 맞아 그래서 언니가 그림 잘 그리는 건가 밑에 밑에 뭐지?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기 맞아 이거? 어? 머리부터 머리부터 그래 그거 머리야 머리라고 해 잘 쓴다 슈환 씻자 대박 여러분 대박 슈환 씨 잘 쓰죠 이거 다시 You're 완벽한 주의자 You're 대박 제가 쓴 거고요 네 니사 선생님 수잔 수잔 선생님 아 수산 학생 수산 학생 네 수잔 학생 니찬 학생 대박 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그럼 태국어는 안녕 어떻게 바이바이 수도잉 쏘아디카 누구두사 사우디카 구 안뇽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그냥 갈 때도 어디가 네 갈게요 갈게요 진짜 간다? 여러분 우리 화장실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빠이